룽2 코리아가 전투 DNA를 자극하는 모바일 3D 전략 RPG 스타 레전드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스타 레전드는 탄탄한 스토리와 실시간 전략 게임의 요소가 특징이며 타겟팅 요소를 도입해 전투 게임의 재미를 살린 모바일 3D 전략 RPG인데요. 특히 영웅의 DNA 진화, 장비 장착,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게임 내 30여개 이상의 영웅을 육성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룽2 코리아 관계자는 꾸준한 업데이트와 안정적인 서비스로 게이머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전 등록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룽2 코리아는 스타 레전드의 안드로이드 버전 사전 등록을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